2년 전 부산의 한 부득가에서 필로폰 주사기 수십 개가 든 봉지가 낚시꾼의 바늘에 걸려 올라왔습니다. 주사기에는 혈흔이 일부 남아있었고, 마약사범 21명이 말 그대로 낚시줄에 걸리듯 줄줄이 붙잡혔습니다. 잡힐까봐 여장을 하고 다닌 남성도 있었는데요. 박상호 기자입니다. 오피스텔 복도에 선 한 여성이 엘리베이터에 타더니 거울을 보고 옷매무실을 가다듬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고 나옵니다. 알고 보니 여장한 남성이었습니다. 필로폰을 투약한 30대 남성이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고 변장을 하고 다니다 끝내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남성에게 마약을 판 조폭 부두목도 몇 달 뒤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꼬리를 잡힌 건 2년 전 한 낚시꾼이 바다에서 건져올린 마약 주사기 때문입니다. 쭉 딸이 가길래 줄이 올려보니까 주사 바늘이 툭 튀어나오길래 바로 신고했어요. 당시에는 주사 바늘에서 혈흔이 발견된 2명만 구속됐었지만 마약 공급책을 추적하면서 19명이 줄줄이 검거된 겁니다. 투약자 중에는 대학생과 택시기사도 있었는데 일부는 기초수급비로 마약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출처를 추궁을 하다 보면 누군가한테 물건을 받았다고 자백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파고파고 하다 보니까. 해경은 붙잡힌 21명 가운데 16명을 구속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우입니다. MBN 뉴스 박상우입니다. MBN 뉴스 박상우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